친구 추가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카톡을 클릭했습니다. 보통 이 화면이나 왼쪽에 사람 모양이 있을 텐데요. 사람 모양을 누르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제 친구가 9545명이죠. 서너 백안의 멘트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를 초대해 놨는데요. 이 메시지 보내는 상태가 아니라 왼쪽에 사람을 누르고요. 사람을 누르면 이 오른쪽에 이처럼 사람 형상이 또 나타납니다. 가운데 메시지 상태에서는 안 나타나죠. 여기 왼쪽에 사람을 누르면 친구 찾기 기능이 나옵니다. 이걸 살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를 넣는 겁니다. 제 아이디가 ytsong입니다. 이렇게 찾으세요. 그래서 ictsong 있죠? 속력이 있습니다. 누르시고 친구 추가를 하신 겁니다. 그 다음에 아와의 제팅 누르셔서 여기다가 어느 초? 땡땡땡땡초 암흑에 암흑의 엄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를 하고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해서 다음에 아이 문제로 상의를 할 때 제가 암흑의 어머니시구나 이렇게 쉽게 찾아서 응답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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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